안녕하십니까. 조리직 구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혁춘 선생입니다. 시험인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기한 동안에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제 기념 소개하고 그리고 공부의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점수관리 요령 등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조리직 시험은 공개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비공개인데 딱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그때 교육행정지 시험으로 공개가 되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또 그간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던 그 내용 기출문제의 복원의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라면 정리해 본 것이 지금 보게 될 이 내용입니다. 국어는 일반 행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한 다섯 정도의 같은 과정 혹은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어문규정과 이론법 바로 이겁니다. 한번 묶으면 이것은 언어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어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비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인 글 그리고 한자 및 고유어 이렇게 크게 다섯 개의 내용으로 교육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우리 국어에서 지식국어라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식국어는 뭔가 하면 암기를 요하는 파트이죠. 암기를 요하는 가장 대표적인 파트가 바로 이 언어파트입니다. 바로 어문규정 이론법 바로 이 두 가지가 언어파트인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요하는 것입니다. 자, 어문규정은 우리 크게 네 가지의 어문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는 하나가 표준어,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한글 맞춤법 그리고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어문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네 어문규정 속에 소소하게 또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 내용 속에는 띄어쓰기도 있고 문장 부호도 브로핀에 붙어있고 또 표준어 내용 속에는 표준 발언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어문규정은 아닌데 제가 이게 올바른 문장 식별을 해서 문장을 줘놓고 좋은 문장인지 나쁜 문장인지 판단하시오라는 문제 이런 식의 내용이 어문규정으로 묶을 수 있는 문제의 형태이고 또 하나의 언어는 바로 우리가 소위 문법 문법 그려져죠. 그 문법이 바로 지금 제가 불리한 이론법입니다. 이론법, 형태수가 무엇이고 파생어 합성아 무엇이고 명사가 무엇이고 품사를 따지거나 호문장, 기문장 들어보셨죠. 공부하시던 문장 파트에서 그 내용을 듣게 되죠. 이런 내용들이 저는 이론법으로 불리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마 이 화면들은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게 우리 조리지기에서 공부해야 될 범위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것들 내가 중요한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언어핀인데 언어핀은 일반 행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리직 시험도 예전에 다섯 문제, 두 문제에서 총 일곱 개의 문제가 나왔고요. 보통은 어떤 직렬에 어떤 시험에서든 바로 이 파트는 반드시 묶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렬에 비해서 우리 조리직은 이 부분에 대한 출제의 문항수가 일반 행정지기에 비해서 요즘은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일곱 문제에서 일, 한 문제 정도의 출제의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 일곱 문제, 일곱 문제 다 맞춰도 그 점수는 사실은 35점 밖에 더 됩니까? 일, 한 문제를 다 맞춘다 하더라도 그건 55점 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암기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시면요.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는 참 재미있게도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읽기 문제입니다. 문학 읽기든 비문학 읽기이든. 그래서 출제 찾는 것, 순서 정하는 것, 아니면 내용의 일치 문제, 윗글을 주고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본문을 읽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0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100점 맞는 것보다 0점 맞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국어는 0점이 절대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언어적인 부분이 있죠. 이런 암기를 요하는 이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셔도 기본적으로 80점 때는 항상 유지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행정직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고요. 우리 조리직은 특히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형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하다 보면 조금 힘들어요. 혼자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좀 어려 걸리고요. 또 사실 우리가 암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전 학교 다닐 때 같은 그런 총명함이 사실은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점수를 제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 이것은 반드시 남은 기간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리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점수를 파트에 깔고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됐죠? 여하튼 그래서 이 부분 총 5단계 중에서 이 부분을 특별히 좀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저한테 미리 상담을 해오시는 조리직 수험생들한테 미리 내가 이 부분은 특별히 좀 잘 봐도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 부분을 제가 수업을 통해서 차분차분히 다 설명을 잘 해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단기적으로 이 부분은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말씀드리고요. 됐고? 그리고 나머지 이 파트, 이 파트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로 우리 시험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물으니까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특별히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됐죠?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자와 고요입니다. 그런데 예전 2018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앞에 언어적인 부분은 총 7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 지문에 대한 비문학과 문학 지문 합해서 총 13문제가 나왔습니다. 13문제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2018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 시험들이 이 부분은 반드시 문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9문제에서 많게는 13문제까지 요즘은 일반 행정직은 13문제까지 지문을 많이 줘가지고 이 문제 푸는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문제행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문을 이용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약간의 몇 가지의 기본적인 공부만 해두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시길 못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문제의 형태는 잘 알고 있으십시오. 그런데 한자와 고요 있죠. 일반 행정직은 되게 열심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적인 부분의 점수만 잘 관리하시면 80점, 85점은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80점, 85점 가지고 사실 일반 행정직은 합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를 많이 의뢰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 국어와 국사라는 공통과목에서 그 영어의 부족한 점수를 메우기 위해서 야튼 국어나 국사는 고득점 전략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득점 할 때 100점 만점에 80점은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85점도 사실은 고득점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만 되면 80점, 85점은 유지할 수 있지만요. 그 가지고 그 점수를 넘기기 힘드니까 제가 이 부분에 목숨을 걸고 합격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강조하는 편이지만 우리 조리직은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이 파트의 출제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낮으니까 지금 제가 증언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나이 정도. 또 단일을 나타내는 명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물어볼까요? 오징어 한 축 몇 마리죠? 그래서 계란 한 꾸러미가 몇 개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 바로 이 단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고유는 다 무시하고요. 이거 정도. 그런데 여러분 한자성은 있죠? 물론 2018년도에 한자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자성은 모든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 이 부분은 공부가 되게 수홀한 부분은 맞지만은 쉬운 부분은 맞지만은요. 한자성은 조금 부담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이거 정도 봐주시면 아마 이 한자부터는 무난할 것입니다. 실제 2018년도에 나온 사례는 없습니다. 없지만 한자성은 이 정도는 봐주십시오. 그래도 일반 행정직에 비해서는 공부가 되게 수홀한 편이에요. 그렇죠? 이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각각 단계로 나눠서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준 이 화면과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 화면들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사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요. 역시 이것만한 것이 없어요. 언어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이에요. 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늙게 많이 깊이 공부할 수 있다면 참 이상시키겠지만 우리가 학문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사실 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위해선 맞다. 공부의 범위를 분명히 좁혀야 할 것입니다. 공부의 범위를 좁히고요.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다. 기본 개념 위주로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최종 연습은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진행이 맞겠죠. 그래서 문제 연습을 통해서 최종 정리해 나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어떻게 범위를 좁힐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기본 개념이 무엇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는 게 힘들 것이고요. 수업을 듣고 같이 만나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또 자세히 전달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다시 만나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분명히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의 열매는 절대 우리에게 쓴맛을 주지 않을 것이거든요. 힘들겠지만 또 하시는 일도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지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요. 분명히 이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들은 수업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합계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수업에 뵙겠습니다. 최규준이었습니다.